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하고 실망을 많이 해서 다시는 안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걸 또 왜 샀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오마주 시계를 주로 만드는 스위스 브랜드 매티티솟의 데이저스트 모델입니다 바로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오늘도 왠지 느낌이 좀 쎄한게 세상엔 이런 시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한번 보시죠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10mm 커츠 무브먼트가 적용된 시계답게 뭐 두께는 얇은 편이고 물론 요즘은 롤렉스도 41mm 모델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저스트 스타일의 시계들은 이 살짝 작은 크기에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40mm는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트렌드를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네요 오마주 시계들은 언제나 좀 조심스러운데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 한번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매티티솟 브랜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데티솟, 매티티솟 솔직히 생소한 득보자 브랜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알고보면 1886년 스위스 레폼드 마텔이라는 마을에서 설립된 100년이 훌쩍 넘은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초창기에는 리피터 시계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1914년에는 스위스 베르네 국가 경연대회에서도 크로노그래프로 그랑프리를 받은 적이 있는 상당히 근본이 있는 회사였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은 아무리 좋게 제가 포장을 하고 싶어도 유명 디자인들을 오마주하는 브랜드 밖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GMT 마스터2 펩시 모델 오마주를 리뷰한 역량이 좀 컸던 것 같네요 일단 플루티드 베젤이나 주빌리 브레이슬렛이나 스위스 메이드 시계답게 마감 품질은 꽤나 깔끔은 합니다 품질로는 별로 단점을 잡을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스위스 커츠 무브먼트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해도 이 시계 가격이 조마샵 기준 84달러 대략 10만원 정도밖에 안하는 시계입니다 국내 인터넷에서도 20만원 정도면 쉽게 구입이 가능한 걸로 봐서 국내 정식 수입사는 있는 걸로 압니다 다이얼을 보면 이 시계를 카피캣으로는 보기 좀 어려운 게 매티티손만의 변주가 적용되어 보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다이얼이긴 한데 격자로 좀 결이 있는 종이 같은 느낌의 그런 다이얼입니다 심플한 인덱스들이나 핸즈들의 모양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깔끔한 인상이고 시침 끝에 웨이트 밸런스를 매티티솔 로고로 장식한 부분은 중국산 시계처럼 원가를 아낀 저렴한 시계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인덱스 바깥쪽에 위치한 도트 형식의 마커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사이클롭도 위치도 정확하고요 저가 커츠 시계들의 숙면과도 같은 핸즈 정렬 상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총평입니다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답게 마감 품질에 대한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오마주 시계에 대한 특별한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시계가 있는지 한번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론다 코츠가 적용된 스위스 메이드 시계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한 36mm였다면 추천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역시나 이번 리뷰도 이런 시계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 도그워치 영상을 오직 의리로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진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